저도 죽어 저도 죽을 것 같아요 다음 곡 이어서 보여드릴텐데 혹시 보고싶은거 또 있을까요? 방탄소년단이요? 다시한번만요 BTS의 뭐요? 아 피타는 영어로 하신거에요? 알아들었죠? 알죠? 피,블드, 땀,스윗 눈물,티어스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저희 다음곡으로 혹시 멋있는거 보고싶으세요? 귀여운거 보고싶으세요? 신나는거 보고싶으세요? 귀여운거 귀여운거 그럼 저희가 한곡 귀여운척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여러분이 귀여운거 보고싶다 하셨으니까 제가 귀여운곡이 없어가지고 그냥 귀여운척 하면서 줄게요 혹시 있어요? 제일 못하는게 귀여운거라고 생긴거 귀엽지않아요? 약간 코카 코카단지않았어요? 코카 코카 캐릭터 아닌말구요 여러분 멋있는거보다 귀여운거 보고싶으세요? 네 아 젠장 그러면 할수있는 귀여움이 그 nct그림의 캔디라는곡이랑요 그 다음에 소녀시대의 G라는곡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캔디! 캔디라는곡이 있어요 고마워요 약간 양심상 소녀시대에 넣어봤는데 고마워요 그러면 HOT의 캔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단지 날 사랑 이때게 나와야지 오 좋아좋아 우리 우라 못한 친구들에 맞춰서 여러분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